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태국에서 1년에 한번만 열리는 놀이동산을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시죠 Let's get it! 뭐야 뭐야? 아 세래 세 여러분들 야시장 야시장에서 빈거하는거 빈거 여기도 빈거 여기도 빈거 도전을 빈거 2년에 한번만 지금 잔고 1년에 한번만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1년에 한번만 1년에 한번만 1년에 한번만 2년이 없던 비가 엄청 와요 비가 쏟아집니다 나 운동화 다 늦었다 놀이동산 왔다가 여자아우리동산 오오오오오오오오 번개소리 들으셨어요? 여러분들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태국태풍 놀이동산에 왔습니다 태국태풍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각 시작! 조아 세븐 뭐뭐? 2배! 2배! 그래! 조아봐 조아봐! 조아봐! 와와! 야! 얼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